회장 선거 내가 이번에 노인정 회장 선거에서 꼭 당선돼가지고 여기 회장 자리 해야겠다 연설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도 없어 다 비켜! 눈 따라! 눈 따라! 야 쟤 신빙인 것 같은데 건방지게 회장 선거 나가려고 그런다 할망구도 끼고 다닐라고 야 왜요? 어쭈 들리네 내가 경고하는데 회장 선거 나가지마 무슨 소리예요 저 나갈 거예요 이 손 놔요 어쭈 맥박이 잘 뛰네 무슨 소리예요? 연설문의 나가지 말란 말이야 아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쓴 건데 이걸 꾸기고 내가 밤새 쓴 거예요 이걸 도대체 왜 꾸겨요? 어쭈 숨이 안 차네 야 내가 다시 한 번 말하는데 이거 나가지 말라고 아이고 저 나갈 거예요 나가서 당선돼서 내년까지 제가 노인정 잘 꾸밀 거예요 어쭈 내년을 자신하네 내년까지 살라나 보다 나 당장 올해가 걱정인데 형님 형님은 당장 내일부터 걱정하셔야죠 넌 내 걱정은 하고 니 걱정은 안 되냐? 너도 맞아야겠다 형님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? 자비를 없다 망치야 뾰족구도 가져와 어 아이고 나 죽었네 아이고 나 죽었네 아이고 나 죽었네 아이고 나 죽었네 망치야 가자 어 아 뜨거 야 그만해 그만해 해 잡겠다 봤지?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나가지 말고 집에 가 저 나갈 거예요 가라고 나갈 거라니까 발음이 왜 그래? 펜리야, 빨리서 그래 이번 회장 선거로 나갈 거야 야, 그래가지고 무슨 회장 선 거야 넌 자격이 없어 내가 왜 자격이 없어? 우리 집안 이래에도 옛날에 일제강점계에도 굳건하게 시켜온 그런 집안이야 친일파, 친일파 장식이 형 제일 먼저 하셨잖아요 야, 알지 마라 오늘 출신 선거부터가 잘 못됐어 그럼 회장은 자고로 부지런해야 돼 옛날부터 우리 집안이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한 집안이야 형님 노비 출신이잖아요 형님 우리도 좀 노비였잖아요 춘묵이 춘묵아 도련님 아까 맞은 거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형님 내가 이 회장 선거 나가기만 하면 야 이거 너덜너덜하냐 이거 똑바로 좀 붙여라 이번에 내가 선거 나가서 투표만 했다면 이 노인정의 회장은 내가 된다 형님 붙였어 방금 전까지 기분이 좋았거든 다 잡쳤다 넌 좀 맞아야겠다 형님, 아까 맞은 데 아직 암울지도 않았어요 야, 이번에 워커 갖고 와 워커, 워커 아주 묵직한 발차기 맛을 보고 망치야, 가자 이거 무거워서 안 올라온다 너무 무거워 망치야, 내가 뭐 서운하겠냐 야, 이거 사실 이렇게 셀프로 할 수 있다 내려놔, 내려놔 내려놔 이것들 뭐 그냥 오합지솔들이네 뭐 오합지솔은 무슨 너는 아들이랑 연락도 안 되잖아 넌 자격이 없어 이놈이 영감탱이야 나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거 회장하자 응? 나 이제 내가 앞으로 못 볼지도 몰라 자네 진짜 나한테 잘해야 돼 이봐 나 영감탱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자네가 없으면 내가 누구랑 싸워 응? 우리 티격태격하면서 살기로 했잖아 앞으로 못 본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나 일본으로 여행가 아 오삭가 쪽으로 해서 온천을 쫙 고향가냐 이 진입하여 오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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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고 와 삼성 오삭아 로봇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